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처에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오프셋, 지오메트리, 시메트리, 그리고 리무브 액시스 얼라인먼트 이 세가지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스케치한 도형에다가 오프셋을 적용하거나 그리고 또 스케치를 어떤 이제 라인이나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 시키거나 복사하는 그리고 기존에 어떤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각형들을 이제 어 축에 대해서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들을 이런식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하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 워크벤처로 가서 스케치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일단 먼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쪽에 이제 오프셋 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지오메트리 부터 이제 오프셋 지오메트리는 우리가 뭐 케이스나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음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이렇게 커버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모양들을 만들거나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제가 그냥 폴리라인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폐곡선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오프셋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도형 요소들을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서 오프셋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해 주시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프셋 지오메트리를 적용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크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이제 아크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에 선분들을 이렇게 확장을 하고 어 이제 선분들이 확장을 하고 오프셋 거리에서 이렇게 호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이런 타입의 이제 모양이고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나옵니다. 모서리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옆에 또 다른 모양이 하나 더 있는데 다른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프셋을 누르고 아크간을 밑에 보면 이제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섹션으로 하면은 이제 확장된 변을 이용을 해서 이제 꼭지점 부분이 호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딱 뾰족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인터섹션이랑 아크 두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옵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누르면 여기 보면 이제 딜리트 오리지널 지오메트리스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적용하고 나면 원본이 이렇게 삭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오프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본이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저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있었던 그 옵션은 뭐냐면 이렇게 놓고 오프셋을 눌렀을 때 인터섹션으로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프셋 컨스트레인을 추가를 하겠느냐 라고 하는 오프셋 옵션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은 오프셋을 적용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컨스트레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요 컨스트레인들이 남아 있고 특히 이 오프셋 길이에 해당하는 컨스트레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그 후 도면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 이렇게 바꿔서 새로 오프셋을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도면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은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음... 자 일단 이렇게 선분 두 개를 좀 그려 놓구요. 점을 하나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점을... 네 교점이 되게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 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시메트리라고 하는 이제 기능입니다. 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도형 요소를 이렇게 하나 놓구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요소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메트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내가 어떤 면을 기준으로 대칭을 할 건지,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할 건지, 어떤 도형 요소를 기준으로 대칭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상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거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라인뿐만 아니라 점대칭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을 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점대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인대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음 도형이 이제 생성이 된 다음에 그 시메트리 컨스트레인이 없어서 별도로 정의가 되지 않고 그냥 도형 요소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도형 요소가 생성된 다음에도 계속 그 시메트리가 유지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도형 요소를 누르고 시메트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Create Symmetry Constraints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 요소를 생성을 하시면 이후에 계속 둘의 대칭 관계가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도 지금 그냥 제가 오프셋을 생성했을 때 그리고 이때가 조금 지금 구속 조건들이 여기 훨씬 많이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때도 오프셋을 그 Create Constraints 오프셋을 Create Constraints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오프셋을 한 경우일 때는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생성하실 때 마찬가지 생성하실 때 얘를 가지고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오프셋을 생성하실 때 Add Offset Constraints를 클릭을 하셔서 생성을 하시면 향후에 이 점들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Offset을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Offset이 지금 이 Constraint 숫자가 지금 들어 있어서 원본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Offset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안에 있는 녀석들이 좀 픽스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옮길 수 있는데 지금 안에 있는 도형 요소들이 픽스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Offset을 숫자 말고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에 있는 이 도형 요소들을 먼저 픽스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좀 픽스가 제대로 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옆에서 한번 다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다가 한번 다시 좀 그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 놓고 먼저 이 친구를 픽스를 해 놓고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픽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점들이 걸려 있어 가지고 픽스가 안 걸렸는데요. 선분만 선택을 해야지 픽스가 걸립니다. 이렇게 픽스를 해 놓고 움직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서 Offset을 적용을 하고 Offset을 적용하실 때는 여기 Add Offset Constraints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그냥 Intersection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고 사실 이 Offset의 길을 크기를 조절을 할 때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숫자로 넣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넣는 게 더 편한데 이걸 내가 드래그로 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Offset을 조절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이 그 Offset 수치 Constraint을 지워 주시면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Constraint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Constraint이 중복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번 Constraint이 중복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인데요. 누군, 누군지 이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95번 네.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래그를 할 수 있는데 Offset의 경우는 Constraint을 넣어 그 Constraint을 포함하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Offset 크기를 조절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수치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드래그로 바꾸셔도 되지만 드래그로 만약에 해서 이 값이 어디에 딱 붙게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 수치를 지우고 몇 개 좀 꼬이는 제 과구속되는 점들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좀 제거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다시 시메트리로 넘어와서요. 이런 식으로 점대칭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분에 대한 대칭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음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뭐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여기다가 제가 비대칭의 어떤 뭐 니은자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지워주고 자 이거는 버티컬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어 니은 니은자 모양이 지금 됐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요게 대칭이 돼야지 되는 반대의 모양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기준선을 하나 마련을 해 놓고요. 그 다음 이 기준선이 이 밑변의 중심에 오도록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친구를 move 그 다음에 copy 숫자는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 놓고 이제 요거에 대칭이 되는 이런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음 여기서 딜리트 오리지널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객체를 어 이렇게 그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많이 애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요. 이제 프리케드에서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각형을 만들고 나면은 사각형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음 이 축에 대해서 항상 수직 수평을 유지를 하도록 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모든 어 옵션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울어진 사각형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다 지워놓고 기울어진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 모양이 깨지니까 다시 또 컨스트레인드를 잡아서 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이제 꼼수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다각형에서 스퀘어를 만들고 기울어진 직사각형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다각형의 스퀘어를 만들고 여기서 이 컨스트레인드를 다 지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평행하게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서로 또 평행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쭉쭉 늘려 보면은 기울어진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되지만 이것도 또한 복잡하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어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를 아는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사각형이 좀 기울어 줄 필요가 있다. 또는 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도 컨스트레인지 때문에 오토 컨스트레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수평이 이렇게 또는 수직이 바로 걸려 버리는데 자 수직도 같이 선분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자동으로 그 축에 대해서 수평 수직이 걸린 객체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 아이콘 리무브 액시스 리무브 액시스 알라인먼트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축에 대한 것들이 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사각형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거는 원래는 그냥 풀려 버려야 되거든요. 선분의 경우가. 근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뭔가 컨스트레인이 이상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하고 그래서 사각형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분들도 다시 한번 해 보면 네 오토 컨스트레인츠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수평 컨스트레인이 구속 조건이 걸려 버렸지만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평이 그냥 자동으로 풀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컨스트레인을 잡고 다시 그리고 이런 거를 안 해도 이렇게 자유도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스케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났고 이쪽 부분은 지난번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스플라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스케치 2단으로 들어온 이 스케치 화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제 스플라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